댓글 조작 주범 김모 씨는 온라인 정치 논객으로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왔습니다. 얼마 전 논란이 된 여론 조작 매뉴얼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네이버에서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원 김모 씨는 온라인에서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통합니다. 2005년부터 운영한 네이버 블로그 누적 방문객이 980만 명을 넘어섭니다. 친노무현 성향의 정치 논객으로 유명한데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쓴 글에는 문재인이 시대정신을 실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든 부패한 세력들이 저항할 것이라며 한 달 동안 그를 지켜줘야 한다고 썼습니다. 또 다른 글에는 기사 댓글에 추천을 눌러달라거나 악플에 대응하는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인터넷 여론 댓글에 대한 평소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드루킹은 지난 2월 초 온라인에 유출돼 논란이 된 모니터 요원 매뉴얼이라는 여론 조작 매뉴얼에도 연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뉴얼에는 보안 USB를 사용하고 텔레그램에서 작업을 하라거나 댓글 작성 세부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회원수가 2천여 명에 달하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는 네이버 카페도 운영했습니다. TV조사은 이다솜입니다. 이다굴은 Smallzione 고통장 Krishna